아직 어린데 되게 녹닉은 느낌이 있어요. 집중도가 높아요, 보고 싶게 만드는. 더 매력적으로 들릴 보컬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적당한 기타 좋고 노래도 좋았어요. 되게 묵직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점이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기타와 목소리와 본인이 만들어낸 무대의 세계가 굉장히 단단하고. 나를 너무 편안하게 하는 음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원히 치유되는 것 같은 무대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이싱으로 잘 편곡하신 것 같고. 본인이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날의 하모니카 소리 우리나라 포크 음악의 원래 갖고 있는 고유의 정서를 잘. 정말 책을 읽어주시는 것처럼 메시지가 전달이 너무 잘 됐어요. 정말 능수능란하다는 표현이에요. 둘이 목소리가 잘 묻어. 보는 데 있어서 불안함이 전혀 없는 무대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읽어버릴 땀이 느껴지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파워풀한 무대였던 것 같아요. 내가 곁에 있어 행복했다. 내가 곁에 있어 correl은 같은 경우에는